나이가 많은 의사일수록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의사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최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1.7%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습니다. 연령별로 보면 신입생과 경쟁할 가능성이 큰 40대 미만 젊은 의사들의 반대 비율은 93.3%에 달했지만 40대는 82.5%, 50대는 74.3%, 60세 이상은 71.2%가 증원에 반대해 의사들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원에 반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